자, 이제 꺼내자 둘이 쌍둥이네, 신장이 제가 좀 더 클걸요? 뭐야? 막갔딱지 형 키 몇인데요? 74 74요? 71 오케이, 이겼다 스터드 포함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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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4요? 응 딱 봐도 커버리잖아, 내가 그래요? 키 부심은 없는데 건들지 말아라, 내가 안해 화장이 적응이 안 돼, 지금 화장하면 원래 더 잘생겨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잘생겨졌는데?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내 얼굴이 적응이 안 돼, 지금 잘생겨져야 되는데, 이게 더 이상해진 거 같아 잠가야 되나? 네, 마이크 먼저 일단 녹화랑 긴장 안 하셨어 그냥 트윙을 다시 했거든요 아, 네 아, 네 아, 네 이런데라 처음이여가지고 크게 해서 그리고 대화할 수 있겠으면 제가 한번 보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, 네 사진 찍어달라고? 아니, 영상 찍을 건데 영상 찍고 있는데 크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갑자기 얘기 둘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아, 네 한 명을 퇴장 당하고 나서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0대0 당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에프시아 양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역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, 네, 고맙습니다 너무 떨리신다더니 말해줄게 잘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야, 이제 끝났네 아쉬워요? 네? 아니요, 아니요 안 하시고 잘 끝낸 거 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파이팅 하시고 아, 네,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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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